프로파일러의 교본 테드 번디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8개월간 무려 10명의 여대생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시애틀에서 조금 떨어진 이삭화 지역에서 발견된 두개골 부검 결과 두개골은 실종된 두 여대생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이삭화 근처의 테일러산 또 다른 실종 여대생의 신원이 밝혀지는데 그로부터 3개월에 도착했고 증거를 임멸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그가 여대생 살인을 회상하며 내뱉은 말은 화제가 되었는데요. 계속되는 여대생 살인으로 미 전역은 공포에 들어야 했는데요. 드디어 드러난 악마의 정체. 바로 수상한 차량은 테드의 것이었고 차량 내부에서는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수갑, 얼음 깨는 송곳, 밧줄 등 한눈에 봐도 미심쩍은 물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뻔뻔하게도 무죄를 주장. 이후 법대 출신의 그는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성 없이 뻔뻔함으로 일관했는데요. 심지어. 화려한 엄병과 매너로 열렬한 팬들이 생겼고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을 즐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준비 명목으로 법원 도서관을 수시로 방문했는데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했습니다. 그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옥에 성공했지만 이내 체포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가볍게 두 번째 탈옥에 성공한 테드. 그는 탈옥 14일차. 플로리다의 한 여성 기숙사를 몰래 찾아가 여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살인사건을 벌이는데요. 그는 살인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여성의 시신을 가늠하고 물어뜯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발생한 12살 소녀의 실종사건. 실종된 킴벌리는 돼지우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게임을 즐기듯 무자비한 연쇄살인을 저지르던 테드. 검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테드의 치아 배열을 확인했는데요. 테드의 치아 배열과 일치한 시신의 치흥. 드디어 죄값을 받게 된 악마. 사형 선고.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도 결코 죄값을 치를 수는 없을 겁니다. 미국 최악의 사이코패스 에드 캠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에드 캠퍼. 그의 부모님은 사이가 나빠 에드 캠퍼가 어릴 때 이혼했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아들에게 조롱과 학대를 일삼았는데요. 그때부터 그는 어머니를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정과 학교에서 외면당한 에드는 친조부모와 살았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할머니에게 총을 겨눘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총을 겨눘습니다. 그때 마침 장을 보고 돌아오는 할아버지까지 망설임 없이 살해했습니다. 이후 그는 망상 장애를 앓는 것으로 진단받고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정신병원에서 성범죄자들과 어울리며 살인에 대한 환상을 키워갔는데요. 살인이 시작된 곳은 산타크루즈. 그의 살인 수법은 히치하이킹이었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삼은 범죄자. 곧이어 세 번째 여성 피해자가 발생.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점점 잔혹해지는 악마의 살인놀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토막 낸 시신에도 그의 엽기적인 상상은 멈추지 않았고. 시체를 가늠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는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토막 낸 시체와 두개골을 외딴 숲속에 유기했습니다. 그 뒤로도 잔혹한 살인은 계속되었는데요. 그는 최종적인 표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동안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온 에드 캠퍼. 그것은 증후하는 어머니에게 보복하려는 예행 연습이 아니었을까요. 1974년 4월 늦은 밤. 에드 캠퍼는 어머니와 대화를 원했지만 어머니는 그를 무시했고. 결국 잠든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그 깨달은 어머니를 향한 증오심. 이후 에드 캠퍼는 어머니의 잘린 머리에 쌓아둔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며칠 뒤 그는 경찰에 자수했고. 그렇게 괴물의 엽기적인 악행은 막을 내렸습니다. 에드 캠퍼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도 복역 중입니다. 30년 만에 맞춰진 캘리포니아 엽기 살인사건의 퍼지. 엽기 연쇄 성폭행범 조셉 나소. 한적하고 작은 시골마을. 그곳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살인사건. 엽기 연쇄 성폭행범 조셉 나소. 그 여성의 죽음은 파티 호스의 죽음입니다. 스타킹 두 개는 목과 입에 묶여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입 속에. 마지막 하나는 다리에 싱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범인의 실마리조차 잡히지 않은 채 2년이 지난 후. 캘리포니아에서 다시 발견된. 부패된 여성 나체 시신. 역시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15년 후. 또 다른 여성 나체 시신 발견. 결박 흔적이 남은 이번 피해자는. 설골까지 잔인하게 부러진 상태. 모두를 경악해 한 살인 사건들. 본격 집 수색에 나선 경찰. 그런데. 대문은 나무판으로. 현관문은 철조망으로. 뒷마당은 울타리로. 출입구를 모두 막아둔 집. 어렵게 진입을 성공했지만. 이 어두운 곳에서 조셉은 무어라며 지냈던 걸까. 그중 경찰의 시선을 끈 건. 바로. 기괴한 잡지들인. 위반에工을 헹으로. 해외에 흔적이. 그중엔 공 focusing.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가 모르겠지 않았어요. 방역에 공간 등의. 방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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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에 숨겨져 있던 것은 바로 10개의 마네킹 마네킹은 시작일 뿐 마지막 방에 들어선 경찰이 발견한 것 셀 수 없이 많은 사진들 thousands of photographs of women of various ages and almost all of them some type of hosiery like fishnet stockings or stockings with a seam running up the back of the leg one thing that really got investigators attention women that appeared to be either unconscious or deceased selena kanz girl i've met at fred astaire's dance studio she was gorgeous great legs and nylons pretty girl i picked up at dance girl in buffalo girl i followed i picked up hitching gave me a good bj and put it to her in the front seat got her drunk and gave her a real good screw and had to rape her on the ground had to force her on the front seat she cried but i didn't i loved it i loved it i loved it 그리고 that's just kind of guy talk the word rape is his way of explaining made out i basically was able to have sex with a girl 황당한 답변들로 발뺌하는 조셉 금고 열쇠를 찾은 경찰 through other documents in the house discover which banks these the safe deposit boxes were located 현금 5만 2천 달러가 담겨있던 첫 번째 금고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가 나온 두 번째 금고 we discovered photographs and newspaper articles mounted on cardboard and the photographs were of a woman who appeared to be unconscious or dead the newspaper article yuba county lady that had been found murdered a woman named pamela parsons 30년 만에 맞춰진 캘리포니아 엽기 살인사건의 퍼즐 연쇄살인 혐의로 체포된 조셉 나소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채널 디스커버리 연쇄살인 혐의로 체포된 조셉은 uh u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